2차 전지 산업의 육성과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2차 전지 산업 기업 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. 대전시와 LG에너지솔루션, SK온 등 32개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앞으로 회원사를 점차 확대해 2차 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정책과 공동협업 기술 개발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대전시 등 기관과의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 대전시는 올해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는 한편 협의체와 함께 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